도망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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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필! 진짜 C 필! 계속 도망간다! 진짜 필! 나의 손실! 근데 우지의 비준네! DBS인데? 어이 왔는가? 안녕하십니까? SR에 부스서 써보자고요? 근데 부스서가 잘 안나오는데 그게 되나? 비주류 총수기 하죠! 저는 그러면 벡터 부스서 가겠습니다! 여기 부스서! 야 부스서 있다! 이거 부스서라 그럼 너도! 부스서 한테가 더 있어! 아 너무 많이! 아 어떡해! 연막 까줘! 아 너 죽었어! 제발 연막 좀 까줘! 너네 뭐해 지금! 한 명은 싸주고 한 명이 연막 까주고! 제발! 좀 까줘! 싸줘! 싸줘! 싸줘야 돼! 아야야! 뭐야 이게? 그리고 너네 다시 보기 다 끊어봐! 뭐한거야 지금! 안살이냐고 다 뭐했어? 아니 총이 없다고 하니까 총 하나 지어줄라 그랬지 빨리 출발하려고 라이스! 라스다! 래스다! 안돼 이대 이대! 이대이야! 에어 쪄 쪄 쪄 쪄! 와 나이스! 야 담벼구 잘 쓴다. 아 무슨 무슨 장난감 총을 쓰지? 킨로그에 뜨면 제일 웃긴 총이 뭐지? 피피 비존. 비존. 근데 이거 좀 총 좀 찾으려면 좀 외 가까이겠는데? 응 막판 재미, 야무지게 하고 가자. 원래 그냥 차면 새벽에 하는 거 진짜 그냥 치킨 먹기도 잘 못 하거든요. 미션 걸려서. 난 이미 버렸다 발베. 발베 당연히 버렸지. 야 DBS 둔직해. 토미가 쓸까? 비존 쓸까? 똑같이 비존으로 토미를 할까? 근데 비존이 더 좋아 보이긴 해. 한번 싸울게. 진짜 너무 반동이던데? 왜 나 반동 있냐? 보정기란 거 없어서 그런가? 아 보정 먹었다. 언니 말하는 대로. 어? 어 잠잠. 망강 시작 괜찮겠는데? 망강? 괜찮은데? 어 망강 비었을 것 같은데 뭔가? 어 레스팅이 저 만난 게 났 것 같은데. 만남의 광장. 만남의 광장. 3번 피. 만남의 광장. 나도 부캠 그냥 도로 달려야겠다. 나도 부캠 그냥 도로 달려야겠다. 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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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. 야야야야야. 조심 조심. 제발. 추워 추워. 제발. 제발. 어. 어. 우리 사이에 여기쯤? 이번쯤? 진짜. 우리 집사하고. 내 앞에. 내 앞에. 내 앞에. 군산인가? 군산이다. 내 앞에 있다. 멋있어. 아 차를 치면 안 되는데. 아 킬로그. 무슨 소리야. 차에 치웠노. 어 발소리 내 앞에. 내 앞에 발소리. 내 앞에 발소리. 여기 안 죽냐 이거. 아 대한민국 친구 한 명 더 있어 여기. 친구 한 명 더 있어. 빠진다. 아 왔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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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나 살린다 하면 살려. 아. 상관. 힙을 떠난다. 연속 Just. 어 여보 잘 좋아. 넘어갔다x3 넘어갔다x2 넘어갔어? Beta. 개필. 진짜 C필. 계속 도망간다. 진짜 필. 나이스 오실. 우리 우지에 비준래. 디비냄스인데? 아리 누군 채팅창에서. 이 시간에 배그 안 할란다 이래서 하면 이걸로 지키면 진짜 이거보다 더 웃긴 게 없겠다 즐겁다 원래 후반 진도뱅이들 남았을 때가 문제인 거 알지? 그치 그때가 진짜 이해할 진도뱅이 반응이야 나 보이스 듣고 싶다 진짜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어 저 사람 전팔 2등 전팔 2등 와 나이스 아 그 사람 데스겜 봤을까? 담배 광활하고 있는 초이스의 모습 어디로 가? 초이스한테 가 야 초이스 온다 이 쪽으로 바위 쪽으로 아 가줘야 될 것 같은데?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얘를 도는 거야 얘를 해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세웠어 아 아 어 대응을 못 해 우리 우리 알고만 있을게 어 뒤에말로 2명 1번 왔어 이거 반대로 잡아야 돼 아 아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한타 버텨야 돼 우리 뭐야 너? 아 몰라 몰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진짜로 무서워 근데 미라바라 너 무섭긴 하다 너 멀다 애들이 너무 멀다 어 근데 원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어 나팔리 오 나 나가있어야 되는데 슬탄찬 어차피 반응을 못 부리지 어차피 너무 올 준비한다 내가 막아야겠다 형만 얘네가 이든 팀 아니야? 그 이든 팀 오 진짜 안절라기 간다 야 거라니야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다 믿다 이거 나이스 이거 니 세웠다 수행자 뒤에 샀어? 아 뒤에 샀어 너 나한테 뭐야 나 죽기 싫은데 아 나 파이팅 쏴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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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자 쏴줘줘 쏴줘줘 살 수 있다 나 내 앞에 잡았어 아까 2등 팀 맞대 아 얘네? 어 아까 우리 죽은 애들 우리한테 아 아까워라 죽어버렸네 그니까요 그 잡는가 몰랐다 아니 거리에서 의지로 죽이면 어떡해 아니 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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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확인 네 不好意思 아 아 아 잘한다 바로 차 타가지고 바로 어 아 내려도 돼? 내려도 돼? 와우 내 머리 내 머리 왼쪽 차에 둘 왼쪽 차에 둘 왼쪽이 돼 왼쪽이 돼 파줌만으로 파줏어 얘 뺀다 뒤로 뺐어 왼쪽에 있는 애 나이스 원 와냐 맞아 맞아 나이스인데 이거 괜찮나 모르겠다 이거 우리 계진 아닌데 와 카살 경기전에서 이게 가능하네 그치 심지어 15킬 치키리라 우리 어 존에 딱 존에 밟고 풍났다 어 수석하다 어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왔냐 아 아 아 아 만든다 만든다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아래 아 어떻게 나와 아 아 장난치다가 죽었어 춤추려 보이는데 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 문 깨우면 문 깨우면 나오겠어 문 깨우면 아 아 장난치다가 죽었어 춤추려다가 아 아 아 아니 왜 날 쳐다봐 아 엄마가 도와줄게 어 아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